10월 6일 방영된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는 멤버들은 몰랐던 매너 테스트라는 콘텐츠를 진행했는데요. 테스트 내용은 막내 작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1박 2일 멤버들의 반응을 본 것입니다. 막내 작가는 짐을 메고 양손에는 수박 두 통을 들고 집 안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멤버별로 이 수박을 같이 들어주는지를 지켜본 것인데요. 당시 김종민, 딘딘, 유선호, 조세호, 이준 등은 막내 작가가 짐을 들고 있는 것을 늦게 알아차리거나 옮기는 장소까지가 너무 가까워서 들어준다고 말하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세윤은 이를 보고 바로 본인이 들어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같은 방송사에서 방영된 홍김동전에서도 똑같은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당시 멤버들은 무거운 짐을 보고 들어주는 장면이 있기도 했는데요. 단순한 예능 콘텐츠이고 실험 카메라였는데 이를 본 여초 커뮤니티 덕후, 여성시대, 티미토리, 소울들에서 등에서 그분들이 열을 올리며 멤버들 그리고 남자에 대해 비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멤버들이 무거운 짐을 받아주지 않는 장면 등을 캡처에 함께 올리며 막내 작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 과연 당신은? 이라는 글을 남긴 것인데요. 이에 이들의 반응은 커뮤니티별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댓글 반응을 보면 역겹네. 진심으로 한국 처참하구나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도 저러다니 정떨어진다. 하차해라 한남들아, 여남 떠나서 지인이 저렇게 들고 가도 도와줄 텐데 역시 한국 남자, 이게 딱 이 시대 남자들을 반영하는 것 같음 놀랍지 않아 한국 남자잖아 등 본인들이 여자여도 당시 상황이었으면 하나는 들어줄 것이다 등의 반응이 많았으며 대체로 한국 남성에 대해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누가 번역해서 퍼뜨렸으면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왜 별 내용도 아닌걸? 마치 남자들의 잘못한 행동인 마냥 이 내용을 번역까지 해가면서 해외에 알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스탭은 스탭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매번 저렇게 스탭이나 작가들은 소품으로 사용할 것들을 저렇게 들고 다닐 텐데 그때마다 일찍 와서 매번 같이 들어줘야 하는 것일까요? 본인들만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단순히 영상 하나만 가지고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그분들은 오로지 남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